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게 달라졌어요 아까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자 본인 소개가 오윤근씨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강서삽니다 강서에 살고 계시고 역시 부동산 아니요 백수에요 부동산 거의 백수라고 하면 부동산이시더라구요 아니면 건축 쪽이나 건설 자 그런데 아까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이 왔는데 눈사람을 꼬마 눈사람을 정말 이쁘게 낭비를 해가면서 과자를 집어넣고 음식물을 낭비해 가면서 눈썹 얼굴 입 손까지 다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그런 손재주가 있었어요 네 만드는거 좋아해요 만드는걸 좋아하시는구나 슬아의 자제분은 몇 분이나 만드셨어요 일남일이요 일남일이요 아 만드는걸 좋아하신다며 오리탈폴 앞으로도 두명 더 낳을거에요 그만 만들거에요 만드는걸 좋아하신다면서 나는 많이 만드는줄 알았어 아하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혹시 애인을 많이 만드시는건 아닌지 불안해 이거 공식이구나 애인은 없어요 네 그렇죠 눈치가 좀 있으시네 안 넘어오시네 살짝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5억에서 7억 네 그정도 될거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데 경기가 어려울때가 더 잘되요 경기가 활약일때 잘되요 그거는 그냥 똑같은거 같아요 탄탄한 고객을 확보하고 계시는군요 네 돈 많은 부잣집분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게요 좀 더워요 아 더워요 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금액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는 세무조사 나온다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알수없는 인생이요 알수없는 인생 아 중요한거는 아까 이 팀이 미리 두병 돌린게 미리 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불러도 안나가요 네 또 안나가요 미리 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알수없는 인생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네 네 골든벨이라는거에 한번 올리죠 아 에 저번에 한번 올리셔가지고 네 배 아프신거 같아요 네 한번 올리셨거든요 골든벨 저 딴데서 올렸어요 네 딴데서 올리고 오셨대요 네 네 한바퀴 돌고 오셔야지 네 알수없는 인생입니다 박수를 쳐줘야되요 네 4 리액션 언,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이 늘 흘릴 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질 수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 아니네요 하루가 왜이리도 빠르죠 나라끝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였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고 냈죠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이 늘 돌릴 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질 수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아 진짜 아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린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이 노래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쓰러질 뻔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숨차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문셋이 다음으로 잘했대요 저도 느꼈는데 미리 잘 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너보다 많이 나왔어요 미리 점수가 아니라 미리 잘 쏘셨다고 큰일 나죠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미리 잘 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두 분 아주 재밌으세요 정말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